에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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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su 아우 많이 놀라셨는데 자 안녕 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희가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The Stay 진짜 이렇게 더 재미있게 무대에 봐주고 이렇게 좋은 상을 주셔서 진짜 지시오 너무 고마워 진짜 너무 사랑해요 우리 스미니 또 말하고 싶은 거 있어요? 여러분 굉장히 밤에 지금 얼떨떨한데 아까는 사실 실감이 많이 났거든요 대상 받았다는 게 근데 지금 또 돌아가는 길이라 사실 스키즈가 대상 받았다는 게 지금 다시 안 믿기기 시작했습니다 진짜 와 이렇게 좋은 세상을 받게 돼서 와 아직도 믿기지 않아요 사실은 아까 진짜 상 받으러 나갈 때도 우리 막 하트하고 되게 재밌게 나갔잖아 맞아 맞아 그때까지만 해도 되게 막 실감 나고 그랬는데 지금 다시 또 실감이 안 난다고 되게 신기하네요 댓글이 지금 너무 빠르게 내려가고 있어요 오 땡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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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forever 땡큐 앞에도 인사 아 오케이 스테이 저희가 저희가 데뷔 초 때만 해도 퍼포먼스 상 받고 싶다고 그랬는데 올해 퍼포먼스 상 대상을 이렇게 받아가지고 아 이게 되게 저는 스테이킹 무대 뒤에서 너무 떨려가지고 되게 긴장하고 있었거든요 혼자 막 심장 두근두근거리고 사실 소감도 안 말하는데 대상이란 그 단어 하나만으로도 되게 막 두근두근거려가지고 와 그랬는데 와 그랬는데 지금도 되게 대상 받았다는 게 안 믿기네요 진짜로 이게 다 와 와 와 정말 다 퍼포먼스 대상 그러니까요 진짜 원했던 거 이렇게 받으니까 되게 기분이 이상하고 우리 생각해놓고 다 했는데 이제 무대 거기 딱 뒤에 서 있을 때까지 우리 하트 만들고 막 그랬을 때까지만 해도 애들 보고 분명 나 이거 이거 얘기하고 감사합니다 누구누구누구 감사합니다 했는데 막상 문이 열리고 앞에 관객분들이 계셨잖아 아이고 다른 아티스트 분들이 계셨잖아 처음 뭐 처음은 아니고 되게 오랜만이었으니까 거기서 너무 갑자기 긴장이 돼가지고 이게 머릿속이 이게 하얘진 거예요 갑자기 그래가지고 아 수성소감 얘기해야지 그래 수성소감 얘기하면 감사합니다 나도 그랬어 아 감사합니다 누구누구누구누구 제가 빼먹은 사람이 많긴 한데 아유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그래도 스테이는 제가 얘기했으니까 너무 감사드립니다 스테이 저희한테 퍼포먼스 대상이라니 아 아까 얼떨떨하기도 하고 정심도 없고 퍼포먼스 대상 받고 혼자 솔로 퍼포먼스 하셨네 아 예 솔로 퍼포먼스 하고 그날 대상을 받다니 맞네 그니까 아유 너무 되게 멋있게 나왔더라 좋은 퍼포먼 퍼포머가 된 느낌이네요 네 되게 신기하네요 이게 상 아 그래도 뭔가 이런 상을 받게 돼서 정말 진짜 너무 고맙고 생각 들었던 게 아 진짜 정말 이번 무대에서 우리 스테이가 앞에 있었으면 얼마나 재밌게 봐줬을까라고 생각 들었었는데 그래도 그만큼 정말 정말 우리 스테이가 재밌게 보고 정말 많은 행복을 느끼셨던 것 같아요 정말 그래서 저도 이렇게 무대하면서 앞으로도 계속 뭔가 스테이한테 더 본런 스키즈로서 이제 많은 모습도 보여주지만 그래도 더 행복을 여러 가지 좀 다양하게 드리고 싶고 그만큼 선물로 많이 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진짜 또 크리스마스 곧 오잖아요 하하하 크리스마스 그래서 이렇게 크리스마스 이브도 딱 공개를 하고 빙글빙글 빙글빙글 돌겠네 하하하 그래도 정말 크리스마스때도 봤으면 좋겠고 이렇게 좋은 크리스마스 선물 해주고 싶으니까 그 마음이 있으니 진짜 앞으로도 많이 기대해주세요 스테이 사랑하니 짠 냥 냥냠냠냠 맞아 안녕 안녕하세요 무대에서 되게 놀더라 이제 정말 잘해 그냥 그냥 보는 거예요 찹쌀떡 놀쑤? 뭔가 또 얘기하고 싶었던 거는 물론 제가 토커에다 얘기를 해놓긴 했거든요 그럼 스포 금지 어 금지? 사실 저희가 매년마다 AAA에 참석을 계속해서 너무 영광이었는데 첫 저희가 이렇게 참가를 했던 해부터 2018년이었죠 그때부터 저희가 신인상으로 시작을 해서 계속 이렇게 좋은 상 주시면서 이제 올해에는 이렇게 대상까지 오게 된 게 사실 이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니고 꾸준히 저희도 열심히 해야 되는 부분이고 또 스테이가 또 그만큼 계속 저희를 응원해주고 진심으로 이렇게 응원을 해줘야 되는 사실은 정말 결코 쉽지 않다는 거 너무너무 저희가 다 잘 알고 있고 오늘 정말 그 어느 때보다 더 열심히 하라고 하는 그런 값진 상으로 생각을 하고 저희 앞으로 또 어떻게 보면 내년에서 이렇게 좋은 퍼포먼스 어떻게 생각해서 또 스테이 행복하게 해줄지 많이 많이 고민해서 또 좋은 모습으로 찾아올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와 좋습니다 좋습니다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상 받으니까 삼겹살 먹고 싶다 삼겹살? 오늘은 파티합시다 그럼 삼겹살 먹고 싶다 근데 야식은 몸에 안 좋아 하지만 정신이 행복해진다면 되는 거다 가끔은 괜찮아요 가끔은 먹으면 여러분 야식이 몸에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건강하게 먹으면 비행 타임이죠 진짜 너무 고맙고 맞아요 오늘 너무 즐거웠습니다 좋았어요 다음에도 볼 수 있으면 또 보고 진짜 그때 더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스테이 고마워요 진짜 시간도 늦었는데 안녕히 주무셔 진짜 지금 시간이 많이 빠져요 맞아요 이제 잘 시간이에요 여러분들 잘 시간이에요 여러분 얼른 주무시고 내일 사실 금요일이거든요 그래서 일상식이 되게 늦게까지 맞아요 내일 평일이니까 아 그렇네 내일 출근하는 사람들도 있겠구나 그리고 우리 무대도 좀 뒷순서였는데 계속 계속 기다려주신 모든 스테이 다 너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못 빠지게 기다렸을 텐데 진짜로 좋은 상 받아서 너무너무 기분 좋고 앞으로도 열심히 할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 인사할래? 안녕 안녕 종료해 바이바이 스테이 사랑하고 다음에 봐요 다음에 봐요 고맙습니다 안녕 안녕 여러분